쟤모타 가보자 간다 점프 점프 끝까지 내가 깨본다 오 여러분 회오리 심호판 마구 오 성공 아 회오리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호비키 너는 쟤모타도 못하냐 해 나는 끝까지 다 하는데 뿌 난 잘 못해 너 못하면 초등학교 다시 가야 된다 그걸 해야 누가 피어 올라올 수 있다고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쟤모탑 말 그대로 쟤미녀는 못하는 타워니까 딱 맞는 말이지 뿌 귀여워 나도 할 수 있거든 진짜 너 이따가 들어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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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라 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헬 오케이 양 갈래 날 무시했다 이거지 내가 깨고 간다 진짜 높네 저분들은 잘 올라가고 있네 저 끝까지 어떻게 끝까지 올라가지 한 번도 올라가 본 적 없는데 해보자 아자 아자 화이팅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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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보면 쉽지 깨 깨깨깨깨 깨깨깨 회오리 여기서 내가 잘 올라가야 되는데 춤 한 번 추고 스트레칭 좀 하고 휴 휴 회오리 잘 쉬지 둘 셋 둘 셋 어 아파트먼트 어 그래 역시 어려울 줄 알았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 오 오 이리 다시 아파트먼트 오케오케 오케오케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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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살았다 휴 휴 오 오 흰색 안밟지 이예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야 쪼뿌 쪼뿌 어때 나 좀 하지 오키님들 오키님들은 잼모타 깨시나요? 사실 저는 한참 하수인데 끝까지 올라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갈래가 저보고 잼모타 못하면 잼민이라고 중학교에 못 온다고 놀려요 그래서 저도 깰 수 있다고 깨는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요 오늘?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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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갈래 좀만 기다려라 나 좀 깰 수 있거든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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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하면 안돼 실수하면 안된다고 여기서 아파트봤다 월업 게임 잘하는 방법 밥먹고 게임만 한다 맞죠? 키키키키키키키키 올라가자 오오오 점프 오 흰색 밟으면 안돼 실수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흰색 밟고 피 죽어서 죽는 건 너무 속상하잖아 오오 안돼 무서워 신중에 신중을 가야 된다 외나무다리 점프 나 잘못한 꿀티 왼 오 왼 왼 짜라란 여기는 왼 오 왼 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왼쪽 빠라라랑 땅땅 올라가자 오오 오오 어 맞잡하세요 잠깐만 생각 좀 하다가 지금이야 어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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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 침착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돌리고 오오 했었어 점프 점프 하는대로 하면 돼 침착하게 침착하게 오우 털뜨려 아 여기서는 아이고 떨어지셨네 왼쪽으로 가야죠 어 안돼 내 피 저 내 피를 점프 공중부양 올라간다 어 여기서부터 이제 위기가 시작돼 나 여기까지 올라왔어 대단해 대단해 대견해 정말 대견해 또 떨어지시네 죽음의 회오리 나가는 거 감사하고 그래 푸는 다시 채워진다고 안돼! 이런 식으로 아니야 안돼 안돼! 진정해 진정 천천히 천천히 살았어 흰 색깔 지뢰밭이네 피 없어 피 없어 진짜 피 없다 어떡해 나 죽어 죽어 안 돼 나 봤지 봤지 나 잘하지? 아 떨어졌네 이렇게까지 해주면 되냐? 응 사실은 15분 전에 키 키 키 키 키 키 키 오비키 아 나 젠민이 된다 왜 회춘하고 싶어? 아니 장난치지마 왜? 로블루스 젠모타 타야되는데 못탄다고 양갈래가 놀려 아 기본인데 그거 줘봐 아 아 진짜 잘한다 우와 어서 가자 사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남반장이 해줬던 것이었다 아 나 조금만 알려주라 으 으 그냥 안 먹고 계속 열심히 이건만 되는데 결국 게임엔 왕도가 없다는 소리군 컴퓨터로 해봐 그게 더 쉽다 사람도 있던데 컴퓨터로 오키닌들 컴퓨터로 하는게 더 쉽나요 아니면 폰으로 하는게 더 쉽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야야야 양갈래 너 어제 봤지 나 엄청 높이까지 올라가는거 어 어 어 어 어 말이 왜 이렇게 시원치 않아 못봤어 사실 나 거기까지 못 올라간다 뿌 뭐야 너 못해 응 나 못해 사실 어렵다 뿌 어젠 잘한다며 그건 원래 뻥이야 어 뭐 되게 재미없나요 그래도 우리 계속 열심히 해봐서 쟤 못하고 깨자 뿌 좋아 꼭 깨보자 나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제 내가 한거 아니야 남변장이 해준거야 키키키키키키 그런거였냐 뿌 뿌 어쩐지 웃기다 쪼 아무래도 신나게 죄는 못하기 개 송 뿌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봐요 치저기는 새처럼 산들바람